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이 문제를 4개월을 넘겨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계속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뭉개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는 이런 발생을 한 겁니다. 눈을 감는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면 달라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제가 연상하게 되는 거 아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골치 아프니까 문제를 외면하고 피해가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권 퇴진운동으로 여러분들 발전될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이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연체대학도 의과대학 교수의 그냥 휴진이 아니고 무기 휴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런 번지지 않도록 이번에 다행히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2천 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기홍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가지고 조기홍과 박민수 차관을 동반 사퇴를 시켜서 여러분들 조기에 진화하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1,500명 확정을 뒤로 물리셔 가지고 의정합의사항으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이런 문제 처리하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국민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더라도 필수 의료가에 대한 숙과 여러분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전공의들을 불러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제가 집이 경남 통령입니다. 작은 여러분들 업을 했기 때문에 뭘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눈설미가 빠르게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을 잽시다게 여러분들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그럼 여러분들 행동이 꿈 때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니지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표준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니지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냐 이런 옛 어른들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번 사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책임을 묻고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정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보여온 태도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 뭉개겠다.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 여러분들 번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차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조기용 장관께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정원시킨 것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대통령이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심장에 털이 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리에 뿔이 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걸 알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가며 사안이 이런 복잡해지게 되면 때로는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물러서 윗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즉시의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공의에 대한 취소 대신에 철회라든지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냥 매듭을 확 끊는 식으로 이러면서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작의 책임을 묻고 자리 좀 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명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행히 조기용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앞에서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중대한 사안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결정 안 했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쏟아줄 수 있다 이야기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장관이 왜 2천 명을 증가시켰냐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흉부외과 전공이 여러분 전국의 100명 가운데 신입에 해당하는 20명을 빼하고 78명이 다 여러분들 사직을 던지고 나갔는데 흉부외과 전공의들 위한 정책이 왜 78명이 다 그만뒀냐 이야기죠. 사려분별이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여러분들 그냥 멀쩡한 체제를 망가뜨리니까 저건 당장 모가지를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조기용 씨는 장관했으니까 장관하고 나면 가뭄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한 달을 장관하든 두 달을 장관하든 세 달을 장관하든 내가 장관했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에서 결정 내리시고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탄핵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면상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발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만명 정원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인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정책이 좋으면 필수 의료과 전공의들이 다 뭡니까 지하자 조수라고 찬성이지 왜 다 사직을 내버렸냐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여러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 개혁은 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과학적 근거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선의를 하셨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 원래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제 입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치고 일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가지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부분 사람은 다 안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미워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두 번 탄핵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윤 대통령의 상련을 잘 채우시고 걸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의정 갈등 문제를 초기에 해결해야 되고 그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고 다행히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책임을 묻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고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은 의료숙과 현실화하고 국민 부담을 일정 부분 지울 수 있는 방황을 찾아야 된다. 간단 맹료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러면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벌써 윤석열 탄핵 청원 20만 명 돌파 5만 명을 예상했는데 20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탄핵 사유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하나도 탄핵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20만 명 여러분들의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정 갈등 문제를 일으킨 문제까지는 포함이 되게 되면 그 폭발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과 글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탄핵 청원 20만 명 돌파 법사위로 간다 정청래 위원장이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처음부터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들 조금 강한 주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여러분들 급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사안이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한다 해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시고 정면 돌파를 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중요하니까 책임을 물으시고 본인은 목숨과 몸을 보존하는 선에서 그렇게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시고 스타일이야 좀 구기겠지만 어차피 윤 대통령 스타일은 뭐 없습니다. 줏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과감한 것도 없고 미국 노래는 잘 부르죠. 국민들은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열혈편을 제외하고 헌정질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 대통령이 3년간 자리를 잘 지키고 임기를 마치고 무사하게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제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 끌어지게 되면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신문의 여러분들 의견 코나도 자세히 읽지만 제 방송에 여러분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아주 자주 읽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높은 데 계신 분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얼굴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방송이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봅니다. 대단히 여러분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사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서 본인의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도 보면 중앙일보의 오늘 톱뉴스입니다.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도 핵심 상임위원의 싹쓸이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 뭐 이거는 약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접수한 상태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전 백성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 정리가 종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법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법은 다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개헌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겠죠. 전부 다. 모든 법을 매일 국민들은 보겠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되는 걸. 그러나 뭐 지금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로 방송장악 시도 기어이 언론 애완경 만들 참인가. 언론들이 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입을 다물었으니까 애완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아우성 치고 당신들이 그럴 수냐고 삿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디어 연대가 방송에 재갈을 물려서 이재명을 지키는 민주당 뭐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뭐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봐라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일단락된 겁니다. 장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름들 나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름 독주를 하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원회 나를 제소하게 되면 너희들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 이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국회법을 이름 조문조문 읽어보게 되면 그냥 의장이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좀 무리하게 한 건데 무리하게 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를 향한 혀살들을 다 뭡니까 제소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는데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이 양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국민의힘 위원 천원을 제소 검토하겠다. 한 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비겁함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소심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부정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는 다 여러분들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전진해야 될 때 숨 없고 나아가야 될 때 후퇴했고 싸워야 할 때 여러분들 다 뭡니까 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뺏긴 겁니다. 선거를 뺏겼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윤 대통령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3년 자리 여러분들 마치고 걸어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국힘당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법도 여러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다 분노하죠. 여기 보시면 다 맞는 말입니다. 완장값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거를 장악해서 이런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찍소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국민의힘이 딱 그 꼴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성명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가 처분하기에 따라서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 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하고 싶은 법은 다 만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방송 장악법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모든 법을 다 만들겠죠. 원큰저로 법을 다 만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면에 결국 근본적으로 뭘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나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실상은 알아야 되니까 대책은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책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장 큰 뉴스가 연세대학교 의대의 무기휴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고 아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연세대 총장이라든지 또 연세대 의대 학장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지난 2월 달에 시작된 의정충돌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세브란스 의대의 교수들의 무기휴진입니다. 이게 이제 쇠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여러분들 한시적 휴진이 아니고 무기휴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들 휴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환자를 안 받겠다는 거죠. 정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고 국민들한께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휴진 이틀을 앞두고 세브란스 병원장들이 교수들에게 진료 중단 않기를 호소한다. 다 한 조치 아마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을 것이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자기 양심상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육두문짜를 여러분들 가지고 린치를 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 의과대학 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계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최후의 수단이 진로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윤 정부가 얼마나 무지막자의 그동안 전문가 집단을 억압하고 무시했는가가 이분의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저 역시도 의료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가진 거지 언제 의료계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수통 검사가 무슨 절 없는 머리가 뛰어나 가지고 의료계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그럼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아우성이 뭔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오만하고 교만한지 오만과 교만의 여러분들 결과는 폐망입니다. 폐망 그래도 결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러면 한국의 최고지성들이 가장 중요한 진로를 거부하냐 이야기입니다. 27일부터 출인이 되고 중환자실이라는 응급실, 분만실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는 여러분들 계속 가동이 되겠지만 외래진료라는 것은 대부분 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진료, 비응급수술, 시술 이게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현대사회라는 것이 분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과학계는 과학계 전문가들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되고 의료계는 의료계 전문가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되고 경제계는 경제계 전문가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그러면 그게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수석의 여러분들 김재익 씨한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힘을 실어준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항상 여러분들 1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일만 생기면 다 앞장서가 공은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국민들 눈에 우습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대통령 여러분들 지금 윤정부 하에서 장관 이름 하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0일만 유전도 여러분 다 나서가 자기가 발표하고 2천명 정의도 다 앞에 나서 자기가 발표하고 무슨 엑스포 여러분들 유치도 다 납돼서 자기가 발표하고 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상황이 온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제가 성명서 전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전문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문이 굉장히 명문일 것 같은데 전문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내용이 다 실려 있네요.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기를 요구한다. 정부 방향 전환 없으면 휴진하고 계속 진로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관이 자기가 결정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으니까 두 사람 목 자르고 모두 원위치 시키고 의료가 회비치를 구성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조정 문제에 회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휴진은 강제적이거나 폭압적인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시작부터 전면적 휴진이 되지 않을지라도 휴진 결정이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하신 일은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문제도 문제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치 권리기나 관이라는 것이 민간인인 개인을 어떻게 이름들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폭압적인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료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전공의 의대생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협박을 하고 경찰에 동원해가 뭡니까 수치를 주고 위협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름들 입만 열면 자유가 어떻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그렇게 떠들 수가 있냐 이야기죠. 어차피 인간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속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이름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 총 1만 명 정원을 통해 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 권력이 민간인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점에서 너무나 폭압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일으키고 키운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직시하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탄핵당합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뭉갠다고 이름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외면한다고 이름도 일어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기홍 장관이 2천 명을 증가시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차관에게 책임을 묻고 스타일이 좀 구기지만 여러분 원위치 시키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을 구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 경고하는 겁니다. 그 경고는 왜 하냐. 대통령에서 걸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을 채우시고 그냥 놀더라도 그냥 계시다가 나오시려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뻣되게 되면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고 키운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장차관에게 여러분들 책임을 물어가지고 물러나게 하고 그 사람들은 자리를 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장차관 했으니까 땡그고 대통령이 목숨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될 거니까. 모든 수술이 다 중단이 될 거니까. 여기 보시고 그동안 의대 교수님들이 정부가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하면서 맹렬하게 일하면서 버텨오셨는데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수족처럼 여러분들 도와주던 전공의들이 다 빠져버렸습니까? 1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수족처럼 일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도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휴진 처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의 근무 시간 40시간에서 44시간 동안 적정 수준의 진로만 수술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을 처리하는 여러분들 조직이 60 정도 처리한 조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 휴진 안 되는 거죠. 거의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이러면 수술 건수는 지금보다 현재의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40% 전후에 전공의들이 실제로 주당 90시간씩 일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지금은 교수님들이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무기 휴진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16명이 남아서 하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수술하고 시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필수 의료 의사 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배 그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하면 망하는 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일부러 사기를 쳤겠습니까? 잘못을 잘못했다고 실수를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다면 뒤에서라도 내용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성찰이나 자아 반성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노 빠꾸에다가 무능력할 것까지 합니다. 제가 대통령 걱정까지 해 줄 입장은 아니겠지만 참 이 대통령 이 나라 정치 이 나라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제 미래가 걱정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뉴스보다도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분들의 무기휴진입니다. 그냥 휴진이 아니고 무기휴진이라는 것은 지난 4개월 동안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왔던 분들에게는 크게 이 사건의 하나에 쇠기를 박는 그런 결정인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문정권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실시할 때 원전 전문가들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완장을 차게 되면 그 소위 사고방식 자체가 왕조시대 사고방식으로 많이 바뀌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한국사를 보면서 기가 찬 것은 그 분야에 30년 40년을 해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냥 매도하는 걸 보고 이게 후기 조선사회인지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인지를 구분이 참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0년 이렇게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의료 분야에 이분들이 2월 달에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만 명 정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분들이 내기 시작한 메시지를 역순 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일관되게 매년 2천 명 증가라는 것은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현재 의과대학 수업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정원 규모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6월 26일 어제 발표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는데 정부가 이 조치를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해서 내린 결정이고 72.2%가 찬성한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의료 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까지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의료 시스템을 여러분들 정상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72.2%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 6월 29일입니다. 5월 7일. 이 사이에도 여러분들 성명서가 나왔겠지만 5월 7일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의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들은 서울에는 이름 정원이 없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육을 담당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의 이름 1,500명, 2,000명을 늘려가지고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학 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의학 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정원정책의 합리적의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내놓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의정충돌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성급하고 국민들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본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숫자를 들고 나온 것이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좀 심하게 하면 사기를 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기를 쳐가지고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치검사들한테는 사실이건 참이건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걸 보면서 윤 대통령께서 30년간 특수통 검사하면서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가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냥 지금 드러난 것은 이 의로 문제와 관련해서 2천 명을 들고 나온 것 그거지만 글을 오래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순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지를 추론을 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60대 중반 남자들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방송을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하게 되면 카메라에 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얼굴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공병호란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이런 본질은 20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유하게 된 것하고 조금 성급하지 않은 것만 차이가 나고 전부가 다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심성 품성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선악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는 흔히 뭡니까 그냥 글 책 한 권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30년간 피의자를 다루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해왔는지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을 해오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의사분들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여름 밤까지 환자들을 치유하고 병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정치적인 맥락이라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제가 이런 논평을 할 때 정치적으로 머리를 돌리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번 정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습니다. 저의 논평이 논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익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이런 국장들은 이익이 걸려 있는 거죠. 자기들의 예산을 확보하고 친설부서를 세우고 의료계를 장악하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왜 이번 조치를 했습니까 본인한테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치를 강행한 거 아닙니까 의사들은 이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논평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좀 싫은 이야기를 남기신 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호라는 사람한테 이익이 없는 논평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는 논평입니다. 그런데 왜 하냐 망가지게 내면 전부가 다 폐자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께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것을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순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창하느냐 윤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호조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박에 이 이야기가 뭔지가 폐부를 찌를 정도로 다가오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관 별 타격이 없습니다. 왜 정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전번학년처럼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의료계 전체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달고 다른 일은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하고 달리 윤 대통령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직함이. 우리가 실망한 것은 윤 대통령에서 어떤 종류의 강직함도 없고 순수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달고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안 겁니다. 의학 교육의 혼란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5월 7일 성명선거입니다.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한 겁니다. 이분들의 호소에 대해서 이미 시작된 의학 교육의 파국을 되어올리기 위해 오늘이라도 정부가 정원정책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칼자루를 쬐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다. 예. 탄핵됩니다. 버티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집을 더 부리시게 되면 그런데 고집을 더 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저께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문을 못 봤지만 이 글을 보면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 의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자기가 여름 종사해온 분야에 대한 그런 자긍심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애틋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부 그걸 뭉갠 겁니다. 4개월 동안. 그리고 그냥 공건적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근박하고 여러분들을 밀어붙이게 되면 통할 거라고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월 18일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의료정책 강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의대 정원 정원 및 충분한 준비 없는 의료정책 강행으로 교육 및 의료 생태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으로 관련 정책 책임자는 국민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추진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천 명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시키고 모든 것을 원위치시킨 다음에 의료계와 이런 협의이체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그러면 그냥 골로 갑니다.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사직과 휴학을 결심한 것은 진정한 의료계획을 요구하는 것임을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초법적으로 협박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 진룰에 최선을 다한 우리 교수들이 사직에 이른 것에 대해 비난과 협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박한 선택일 뿐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우리 교수들을 지지하며 정부의 변화된 태도가 없으면 3월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지키는 동안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나 의료진의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으로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방송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람이 다르니까 반대 의견을 남기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본인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입장을 고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들 입력이 되면 본인이 처음에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계약을 지지했지만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꼰대하고 청년들의 대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엉트리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4개월 동안 뭉개는 꼰대들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 꼰대들의 주축이 1960년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1960년 5월생이고 윤대통령의 이름 1960년 12월생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최태원 회장이 1960년 12월생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꼰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이런 생각이 다치게 되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사람은 새로운 정보가 이런 입력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명서 보시게 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분들 마음까지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3월달입니다. 이게 2월 24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연세의대 교수평의 전공의와 의대생 비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한참 여러분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시달이 되고 동맹교학의 여러분들 나선 의대생들을 금박하기 시작할 때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의대 교수진들이 낸 것이 이 전 세계가 불허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이면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 수가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비롯한 각종 평법들로 기형적으로 발전한 의료의 민낯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필수 의료에 대한 강제적인 원가 인하의 낮은 수가는 필수 의료에 대한 몰락을 필연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의료계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전무합니다. 정책 실패고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낙수 효과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받아 놓으면 필수 의료 분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료 수가가 낮고 의료 행위에 대한 민행사 책임이 따른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 분야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사람을 더 많이 뽑아 놓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다 채워질 것이다. 이런 거짓말과 사기를 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졸업생입니까 내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무슨 oecd 평균 국가평균의 천명당 얼마가 되니까 1년에 2천명이 증가하고 5년 동안 1만 명을 증가하시겠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야기 듣는 순간 단박이 뭡니까 저게 그냥 사기다라고 이야기 드는데 이게 연세대학교 교수분들이 2월달에 낸 성명서입니다. 2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과대학 정원정책은 의료정책을 대하는 기존 정부들과 괴를 갖지 않은 정치적 쇼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임상의사가 보기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는 무관한 탁상공론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전혀 뭡니까 조기용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 여러분들 의료인력 문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과 거짓말입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풋이 2천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지역 여러분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되고 필수 의료인력 문제 해결되는 아웃풋의 투입과 산출이 일치하지 않는데 투입과 산출이 일치한다고 어거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의과대학 교수부에 좀 유식하게 말씀하신 의사를 양성하게 한 교육 여건을 무시한 의과대학 정원정책은 함량 미달의 의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로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원정책을 반대합니다. 이거를 2월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공인만 여러분들 때려잡으면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공인들을 건박하는 일만 계속 한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니까 지금 와가지고 조금 조금 정신을 차린 거죠. 2천명 정원에 대한 근거도 보건복지부에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것에 반발한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악역해 의사를 전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질스러운 정책을 쓴 겁니다.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악마로 만든 다음에 속자용 삼아 예를 들면 그것에 돌판매들이든지 그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통합을 시켜야 되는 국민들을 아주 제가 볼 때는 정치 검사 출신들이 어떤 짓을 짓거리 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들 삶은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안 좋을 겁니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길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생계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런들 정책을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자면 바른 길 바른 정자 2024년 또 1월 달에 대만의 입법 의원과 총통 여러분들 선거같이 최저질 때 수기로 이름 정자를 그려놔자면 바른 정자 바른 정자를 그려야 되는 거죠 나라가 온통 뭡니까 사기 조작 위선 위정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권이 여러분들 4개월째 이렇게 돼가지고 대행 병원들이 여러분들 수백억에 수천억 정도 적자가 누적되는데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들 짐승같은 사회가 돼버렸습니까 자기들이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병원이 멀쩡하던 병원이 수백억 수천억 정도 여러분들 적자가 생겨서 어떤 병원들은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야 될 정도 상황인데 아무도 미안해하거나 아무도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서지 않고 그냥 뭉개고 녹음기 이름 털어놓듯이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공이여 돌아오라 의대생이여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참 나라가 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지만 어쩌면 이렇게 의식 수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악한지 여기 이게 제가 왜 이걸 살펴봤는가 하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메시지가 2월 이후에 어떻게 변동된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매번 초점을 맞추는 부분하고 문장만 달라졌지 똑같은 메시지를 정부와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평회는 이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입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정부의 구미에 맞는 탁상공농만을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아닌 임상의료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점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학대를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의학 교육에 이루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비민주적 사찰과 협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2024년도 2월 24일인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평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부를 여러분 다 입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 네 번의 그런 성명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2천 명 입학정원 학대를 원점으로 돌리고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장관하고 차관이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냈으니까 조규영 장관 박민수 차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순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를 종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 참 필수의료과 바이탈학과 중에도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참 제가 타고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되고 의과대학 교수고 전공의들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의 대학병원에 7, 28명이 일을 했습니다 이 흉부외과 전공의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 흉부외과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중증 환자들 심장질환, 혈광질환, 폐질환, 식도질환 이렇게 고난도 수술을 몇 시간씩 여러분들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이분들 참 존경합니다 집안의 여러분들 어른들이 아프셔가지고 이분들 도움으로 크게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경험도 한 바가 있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중증 질환 때문에 이 흉부외과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의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아이들 문제 때문에 본인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들을 했는지 이 흉부외과 의사분들 이분들께서 흉부외과 전공의들이 100명 정도가 되고 좀 고연차 분들이 78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신장혈관흉부외과 학회 성명서 전문 그러니까 이 소위 국가가 필수 의료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을 매년 2천 명 총 1만 명 정원을 하겠다 이런 대통령 발표가 2월 1일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소위 대한신장혈관 흉부외과 학회 필수의료과 가장 중심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78명이 전부가 다 이러면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협상과 설득 대신에 압박과 강압을 선택하였고 미래의료계획이란 자위적 목표 아래 현재의 국민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이분들의 결론인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미래의료계획이란 이름으로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보시죠 반세기가 넘도록 낮은 숫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과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 흉부외과 의사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생명을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동안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여름 국회 청문회 나와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분야에서도 필수 의료분야의 가장 중심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흉부외과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인은 78명입니다 3,500명 3,000명 정도가 매년 나오는데 그중에 7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매년 한 2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20명 정도가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이들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직 전공이가 되지 못한 22명의 신입 전공이 흉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100여 명의 전공이가 정부에게는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든한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로 이탈자는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도한 정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그분들이 지금 조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제1의 의로 시스템이 자기 파괴적 의로 정책으로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천만 가운데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이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의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공이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득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름 추진한 의료계획으로 여러분들 포장된 정책은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국민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다시 한 번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와 정책 철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신장회과 흉부외과학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금의 의료계의 혼란이 현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과 일반 통행 정책에 시작됐음을 지적합니다 정책의 내용, 시기, 과속 추진의 사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이름도 본인들을 방어할 수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정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보고 당신 책임지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안 되니까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냥 계시다가 나가고 어떻든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에게 책임을 물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엉망진창의 정책을 진짜 정책이처럼 밀어붙여서 이 혼란을 낳았으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못하시겠다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는 현 정부의 젊은 의로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제재 및 위협의 적각 중단을 요구하며 젊은 의로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 안에 적각 척예를 요구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의로미 사회 전문가로 이루어진 혜빗제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조건 없는 재논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기본조사 과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합니다 정부의 실태조사와 숙과 재산 등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3월 11일자 여러분들 성명서입니다 미래의 의료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정원 정책의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집필 활동을 해온 작가였기 때문에 이 성명서라는 것이 대단히 쓰기가 힘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정된 지면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 힘든 것이 성명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읽으면 사태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대단히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2번 그걸 보게 되면 소위 흉부외과 의사분들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나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분들이 순수하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대체로 이런 일반인이라 되게 굉장히 순수합니다 왜 본인이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환자와 병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 이상을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연시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분들이 무기휴진에 들어가고 다행히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천명 정원결정을 자신이 했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기용 장관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기용 장관이 제공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빨리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키고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오셨다시피 사퇴를 안일하게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들 엎어졌으면 물이 여러분들 넘쳐어라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외면하시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여러분들 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들 전국이 소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열렬하게 기대를 가졌다는 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 한 60% 이상 정도가 등을 돌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결력 지지도가 18% 20%라는 것은 그렇게 큰 신뢰를 두지 않지만 아마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 얼른 돌려버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더 증폭돼 가지고 수술이 중단이 되고 수술이 지연이 돼 가지고 보통 환자들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정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뭡니까 화살이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방어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서 마침 어제 조기웅 장관께서 자신이 2천 명을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그만두게 하시고 이 문제를 여러분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라는 목소리가 고담아 터지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또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0만 명 정도 정신건강검진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기획을 했겠지만 참 뜬금없는 말씀을 또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전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주소분의 이야기입니다 의대 정원 정원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비난하고 의대 정원 찬성을 선동하던 언론들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손절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속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갈등 초반에 의료계 주장을 전부 주장만큼 기사화 했으면 현재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윤 정부가 주범이고 언론은 종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논조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지금 와서 특정 언론사를 거론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내에는 의학 전문기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조선의 논조와 사슬들은 그야말로 의료계 전부를 악마 집단으로 만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근래에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조선일보가 특정 사회의 현상을 다룰 때 사실 취재의 바탕을 두고 나라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방향 편집 방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을 여러분들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비교적 동아일보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동아일보의 논조는 사실을 그래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물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조선일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 언론들의 논조가 중요한 거 아니까 이 언론들의 논조에 따라 가지고 하단에 국민들의 이름도 걸을 남기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조선하고 중 동아가 조선이 정말 오도된 정책을 집 밀어붙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번째 글입니다 정부는 미복기 전공의 면허 정지를 안 할 듯 합니다 수련 규정 완화도 검토한다는 겁니다 외양관을 고치고 여물을 좀 더 준다고 손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 80%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아는데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양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한득수 총리나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복귀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매너 정지를 매내 주겠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 문제를 용서할 수 없다 심지어 한득수 총리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매넣을 수 있는 설례를 낭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소갈머리가 밴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자들은 지금 고위 관료자들인 거죠 애시당초 여러분들 사기성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책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의대생들하고 이런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몰아야 자기들의 범죄가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 정책이 변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사직수도 받아주고 다른 병원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 받아주겠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기회들을 여러 번 놓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지 타이밍을 소위 정책을 여러분들 실행해 옮겨야 될 그게 처음에 발표할 때 뭐죠 전공의들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을 그냥 철회 대신에 취소를 해서 말끔하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줬겠죠 마지막까지 상황에 내몰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법적인 여러분들 올가미를 가지려고 노력해왔던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여러분들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이 되는데 무슨 국민들한테 정신건강혁신위원회 아니 국민들은 알아서 정신건강 다 챙기시니까 대통령 정신건강이나 제대로 챙기면 될 건데 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 첫 출범 100만 명 심리상담지원 이건 또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기용 장관 정신건강이나 좀 챙기고 박민수 차관 정신건강이나 좀 챙기고 아니 윤 대통령 정신건강이나 좀 챙겨야 되는 거지 내 정신건강 챙겨줄 필요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아니 내 정신건강이니까 국가가 책임지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식리상담스비스피스 패키지를 제공하여 또 약속하셨다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기가 차네요 이렇게 해서 뻥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마음 건강 전국민 마음투자 본격 추진 여러분 뭐 마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 나는 갈 필요 없습니다 내 건강은 내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마음도 건강하고 아니 전국민 마음까지 이런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엉터리 정책으로 이런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만 제거해 주고 마음은 각자 알아서 잘 관리하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낮아가지고 내 마음까지 관리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 필요하면 대통령 마음도 한번 건강검진받으시고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도 마음 건강이 정확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마음 투자도 이런 필요 없고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얘가 보니까 참 키 막히게 참 일을 하네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구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유행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근희 여사 밤하늘이 무너지는 불안감 삶의 위기 나도 왔습니다 부인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하기는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근희 여사가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각족 등을 만나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근희 여사는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와 자살 유공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데 대통령이 나온 날에 똑같지 뭐죠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야 어떻게 이렇게 번지수를 이렇게 번지수를 이렇게 잘못 정하는지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자유는 있는데 미움을 받을 일만 하다 뭐 그냥 챙겨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마음 건강 다루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욕을 안 먹겠습니까 욕을 먹죠 참 볼 때는 아쉬운 겁니다 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 첫 출범 100만 명 심리상담 지원한다는 겁니다 한 명만 정신을 차리면 100만 명이 아니라 천만 명 심리상담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인지는 안 비밀이라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시던 현직 의사분인 주수호님께서 말씀하신 한 명만 정신 차리면 100만 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만 명도 필요 없는 거고 세브란스 비상대책위원회 휴진 개인결정 따라 진행한다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교수들은 휴진보다는 정부도 국민도 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준하는 진료를 지향하자 주 40시간 근무 준수하고 초진 환자 기준으로 30분 진료하고 스킨 투 스킨은 당연하다고 마취 시작부터 회복실 갈 때까지 교수가 옆에 붙어서 끝까지 챙기자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 이제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피처버그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분이 학술지에 지금 현재 한국에 의료 분쟁 문제를 올렸네요 예를 들면 핵심은 뭔가 하니까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40%가 손해가 되는 거니까 필수 의료가는 여러분들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필수 의료 분야의 한국 의사들은 고질적인 저수가와 큰 의료 수송 부담에 시달리면서 영미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민 건강은 의사들은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4.7에 영국의 1.7에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 진료를 받는 거죠 대한민국 의료성과는 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반영하여 많은 국가의 롤모델이 되어 왔는데 수가가 엄청나게 낮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의 경우 사용한 자원 100% 60%만 한금 받기 때문에 병원이 40%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필수 의료인력을 채용 안 하는 겁니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고소고발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의료 분쟁이 2014년부터 2018년 한국의 의사 행사 고발 건수는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사 문제를 좀 많이 다뤘는데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다루게 된 거네요 아무튼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분들께서 무기휴진 참 어려운 결정인데 그 소위 결정에 숨어있는 그런 의미와 파급 효과를 잘 헤아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 외면하지 마시고 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2천 명을 내가 결정했다 대통령은 결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기용 장관 박민수 차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원위치 시켜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2025년부터 재논의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공의들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고 그리고 필수 의로 분야에 대해서는 숙가 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물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시고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결국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좀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겁니다 한쪽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여러분들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께 대통령이 책임지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기에는 힘드니까 장관이 다행스럽게 본인이 결정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않지만 장관이 2000명을 어떻게 결정했다고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장관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2000명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기하려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터지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총선이 여러분들 끝나고 총선이 패배했으면 총리부터 해서 장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시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는 그냥 정책을 주도하고 앞장서가 여러분들 정책을 프로포견드했던 지금 현재의 장차관이나 국장체제를 가지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조기 진화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못하시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죠 왜 그런가 하냐 그동안 해오신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고집이 무진장 세시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세상사라는 것이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도 그냥 당신이 물러가는 게 좋겠다 당신이 사퇴하는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지금 저 동네 사람들도 탄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이제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가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 준비했으니까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ну 그리고 이제 핵심을 잡 mant고 podob길래 trafficking 감사합니다.